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2월 24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역시나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금요경마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확실하게 챙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에서는 999 배당 248.4배 거기에 산복승까지 163배까지 돌돌마리로 제주 6경주를 포함해서 짭짤한 배당경주가 또 많이 있었죠 자 먼저 제주 2경주에 두놈 땡땡 단통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B급으로 조정을 하고 10번 9번 9번 10번 단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제주 메인승부였죠 제주 메인승부 역시나 제가 수요일 프레시라이브에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렸던 5번마 강력신화를 놓고 9번마 무적수 거기에 산복승으로 4번 대성공 9번 5번 배당이 쌍승식 43.1배 복승식은 14.8배 한 15배 정도 나왔죠 자 메인승부로 배당 달러박스 잡았고 바로 다음 부산 1경주가 오늘 또 부산 첫 번째 승부인데 10번 판타스틱 데이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2번마 원더풀 퀸을 노린다 쌍승식은 뒤집혔어요 10번 2번 뭐 한 3배 남지 나왔는데 뭐 산복승 4.9배까지 해서 자 A급 승부 들어갔었고요 자 그 다음 해가 9.99배당 터졌던 제주 6경주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크리스마스 선물 1탄입니다 1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금토일 7번마 청정시대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점 하나 없는 백판이었죠 2번마 행복의 문 원유일이 아마 2번마 행복의 문을 때린 놈은 거의 조처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5번마 천지대부의 산복승까지 248.4배 복승식도 114.6배가 나왔고요 산복승식이 163.1배 아주 호화 찬란한 배당이 나왔습니다 자 2경주 끝나고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 감사 문자 뭐 한구라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산 A급 승부였죠 6경주 자 여기서 또 고배당이 하나 또 중고배당이 걸렸습니다 자 7번마 위드선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1번마 서부빅스텝의 조건이 너무 좋아졌다 자 1번 서부빅스텝을 놓고 7번 위드선이 부러졌죠 자 4번 퀸 노브 스프릿 10번 창창대로가 들어오면서 1번 4번 51.3배가 나왔습니다 51.3배 거기에 10번 창창대로의 산복 81.3배까지 나오면서 자 2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자 부산 6경주 A급 승부에서 터져 나왔고요 바로 다음 부산 7경주 역시도 9번 매직 클래스를 쌍복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대끼리까지 빠졌던 2번 서부특급을 완전히 꺾고 4번 투오버스 9번 4번 거기에 11번 아틀라스에 산복까지 쌍승식은 뒤집혔어요 32.4배인데 복승식 12.8배 산복승 19.4배까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뭐 메인 승부가 2개가 1.3착 2.3착 좀 아쉬운 게 남았었는데 뭐 경마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맞으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로 오늘은 만족을 하고요 자 금요일 날 제가 자신있게 때린다 그랬는데 자신있게 때려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탄력받고 토요경마 연장 달립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 과천 24589 제주 1367 제주가 평소보다 한경주가 좀 더 많아요 제주 경마가 또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한경주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 24589 제주 1367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8경주 9경주 제주는 중간에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 현금으로 sms 문자 계좌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현금 문자 신청 아래 전화번호에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채널 유튜브 조철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종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찍어먹기 한 방 안 하짜리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4번마 대박삭스인데요 직전 경주에 대박삭스 골막염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양전지 파행기도 좀 있었고 아무튼 4번마 대박삭스 직전 경주에 택길이가 팔리고 따였는데 아슬아슬하게 따였죠 상대 마필들이 셌습니다 4번마 썸싱 로스트 이 마필도 이 뒷경주 나오는데 승군전인데 대가리 팔리죠 점순이고라는 마필도 또 대가리 팔립니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죠 4번마 대박삭스 선행으로 완승 예측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5번마 슈퍼 피니시가 최저 배당이죠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는데 이 히어로 사랑이 센 놈이 아니잖아요 자 이놈을 결국은 못 땄어요 5번마 슈퍼 피니시 자 얘가 최저 배당으로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2경주죠 2경주 1경주에는 점순이고가 대가리가 팔리죠 아무튼 4번마 대박삭스 자 이놈은 이번 경주에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을 거둘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문제는 이 5번마 슈퍼 피니시라고 했죠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로 이빨 잘 타고 삼착이다 자 요거는 박처만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요 4번마 대박삭스를 놓고 숨어있는 하나짜리가 한 방 있는데요 숨어있는 하나짜리가 한 방 있는데 직전 경주 전개가 꼬였어요 초반부터 자리가 밀리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한 놈 자 이번 경주의 정상적인 전개면 5번마 슈퍼 피니시 정도는 요 놈이 충분히 때려잡겠다 요 놈이 충분히 때려잡겠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아마 예상 배당 예상 배당 저는 한 10배 정도까지 봅니다 아직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마필이래서 찍어먹기 배당 한 방 시원하게 노릴만 한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부터 짭짤하게 상한가 한 방 찍어먹고 갈 테니까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과천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승부처는 달라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1300m 경주거리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4번마 골든 아너라는 마필인데 추입형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아쉬운 삼착이었는데요 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조금 더 전개가 유리한 측면은 있겠지만 뭐 추입마가 안쪽 게이트가 유리해봐야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앞에서 버티면은 얼레벌레 하다가 삼착으로 또 한 번 무너질 수가 있겠다 자 4번마 골든 아너가 뭐 씩씩하게 대가리로 팔리지만 직전 경주도 인기 1위 팔리고 삼착 전정 경주도 인기 3위 준대끼리 팔리고 삼착 뭔가 결정타가 하나가 없다 그 전정 경주도 대끼리 인기 2위 팔리고 4착 자 이번 경주 장초열이가 다시 한 번 곧비를 잡아서 승부위지는 만땅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승부위지 만땅이라고 다 들어오면 경마가 아니죠 자 이번 사경주 두 번째 승부처 자 4번마 골든 아너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늦추입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다 늦추입 우려가 된다 자 이러면 앞에 가는 놈들이 버틸 수가 있겠다 그러면 늦추입으로 날아오다가 삼착으로 또 머무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로 앞선에서 움직일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앞선에서 움직일 한 놈 자 이놈의 배당이 통통합니다 자 이놈을 놓고 뭐 4번마 골든 아너도 물론 가져가겠지만 골든 아너가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은 중배당 고배당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요런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사경주 두 번째 승부처는 달러박스로 배당을 노리는 승부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4번 골든 아너는 못 와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왔다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는 연타 오경주인데요 이제부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과천 메인 승부 오경주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오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썸싱로스트죠 썸싱로스트 여러분 2억 기소 선행 말머리에는 일가견이 있는 1번마 썸싱로스트의 2억 기소 거기다 1번 게이트까지 붙잡았습니다 자 이 1번마 썸싱로스트에 붙여가지고 예측권 20장을 한 방 셔너에 갖다 찍어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포인트가 자 1번마 썸싱로스트는 승군전이지만 1200으로 늘었지만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어떨까요 1200인데 앞선 따당으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죠 자 그 대표적인 게 깝깝해지는 게 아마 이 뭐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갈 텐데 이 4번마 런던스카이 같은 게 전개가 깝깝하죠 직전 경주 마냥 인기 2위 대끼리 팔려놓고 외곽 뺑뺑 돌다가 날라가 버렸죠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3위 팔리고 날라가 버렸죠 자 이 4번마 런던스카이 같은 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1번마 썸싱로스트 썸싱로스트 자 요 놈을 강대가리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1번 게이트까지 잡은 자 특히나 마음에 드는 2억 기수죠 자 1번마 썸싱로스트를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예치권 20장 한 방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서너 마리가 보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 좀 아까 제가 4번 런던스카이 같은 거 말씀을 드렸죠 불안한 인기 마 불안한 인기 마필을 꺾고 구멍씩 좁혀가지고 아나짜리 20장 시원하게 상한감방 갑니다 자 이 4번마 런던스카이는 현장에서 뭐 거의 완전히 꺾어갈 예정입니다 뭐 별 이변이 없는 한 자 이게 아마 준대끼리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마 번 하나 하나씩 지워가면 불안한 인기 마필이 최소한 3마리는 되기 때문에 자 이놈들을 꺾어낸다면 충분히 메인승부 한번 때려볼 만하죠 자 1번 마 썸싱 로스트 썸싱 로스트 자 이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완전히 꺾어내고 자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오경주 현장해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번째 두번째 메인승부입니다 팔경주입니다 자 혼합 삼군 1700 별정 B형이구요 자 오늘 자 오늘 팔경주 두번째 메인승부 역시나 오경주와 비스쿨이 합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인데요 자 역시나 또 2억기수가 우리 승부의 대가리입니다 4번만 한강의 기상이죠 출발만 이상없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대가리 들어왔다 지금 4연타 때리고 있는데요 그죠 4연타 때리고 있는데 3연타죠 주행심사까지 대가리까지 4연타 자 이게 4연승을 향해서 달리는 4번만 한강의 기상 자 승군전 맞았지만 뭐 혼합 삼군에 그닥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4번만 한강의 기상 2억기수 다시 한 번 믿고 단독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4번만 한강의 기상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역시나 불안한 인기마필드를 완전히 꺾고 찍어먹기 한 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팔리는 거 보면 4번만 한강의 기상 자 일단 2억기수는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덱딜이 준 덱딜이가 뭡니까 일단 7번만 마이티웰 직전에 머얼러기수가 잘 타고 덜미를 잡히면서 3차 이빠이 갔던 그런 마필이구요 자 이 8번만 톱씨드 역시도 직전에 잘 타고 졌습니다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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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반매 붙고 외곽 2반매 붙고 잘 타다가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8번만 톱씨드 입니다 자 그래서 4번만 한강의 기상은 인정을 하는데 7번 마이티웰 8번 톱씨드 자 이런 마필 중에 한 마리만 받쳐놓구요 자 4번 한강의 기상을 놓고 요번 경주에 또 딱 걸린 인기순위에 저 멀리 멀어진 한놈 제대로 한놈이 또 딱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예치권 20장 또 한방 발라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요것도 딱 걸렸어요 4번 한강의 기상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필드를 또 싹 꺾어내고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예치권 20장 천만원 상한가 딱 걸렸다 자 8경주 현장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 메인승부 구경주 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까지 펼쳐지는 구경주 입니다 자 혼전 입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포인트에다가 올려놓은 직전에 광파랬던 한놈 놓고 상한가 들어가자 자 직전에 광파랬던 게 뭡니까 안 갔다는 거죠 직전에 탐색하고 안 갔는데 자 이번 경주 요놈이 배당이 쏠쏠하게 나옵니다 인기 대가리 그러니까 불안한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자 이 1번 말 라운더 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4키로가 늘었어요 자 직전 경주에 취입이 잘 통하면서 인코스가 쫙 열렸죠 취입 전개가 상당히 좋았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 앞말이잖아요 앞말 3세 앞말인데 앞말의 부담 중량이 갑자기 4키로가 늘었는데 취입이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1번 말 라운더 펄도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 4번마 마바위라는 마필도 이게 인기 2위가 갈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 마바위죠 직전에 조금 덜 간 맛은 있지만 자 이 유승환이의 대끼리 마범 손이 언뜻 가질 않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구경전 세 번째 메인은 역시나 배당이 나오는 달러박스 경주다 1번마 라운더 펄 4번마 마바위 자 두 놈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1번 4번 두 놈 다 아웃이 될 확률도 있다 너무 믿지 말자 결론은 직전에 안 갔던 놈 직전에 안 갔던 놈 뭐 좋게 얘기해서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 요 놈을 찾아서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놓고 뭐 물론 1번 라운더 펄 4번 마바위 뭐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런 인기마에 연연치 않고 안앗자리 한방에 중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바로 구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천만원 딱 걸렸다 구경주 느낌 좋죠 인기 1,2위가 다 자빠질 수도 있는 까딱하면 고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조철이 노리는 직전 경주 탐색한 요 놈 요 놈이 달러박스다 요 놈을 대가리 놓고 중배당 고배당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 과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 날러박스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제주경마도 제가 재밌다 그랬죠 제주경마 승부처가 하나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제주경마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데 오늘 제주경마 백판짜리까지 하나 때리면서 248배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상한가 때려드린 탄력 받아가지고 토요일 제주경마도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중간에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한구라 하십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구라 못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650만원 미만 4세 이하짜리 편성인데요 대다리 놓고 후착 완짱으로 한방 꽂아먹는 편성입니다 자 6번마 1단 고죠 마필 이름도 좀 골때리게 전화했어요 1단 고 1단 간다 이거죠 마명대로 1단 고입니다 대비전 능력검사 주행심사본 그대로 태응산성이 상위군 마필 아닙니까 같이 맞짱 뜨면서 꾹 잡고 여유롭게 들어왔고요 뭐 이 번영이라는 마필 우듬지라는 마필 전부 발라카스도 그렇고 오늘 다 들어왔잖아요 배당내면서 능검 주행검사 자체가 센 편성이었다 자 6번마 1단 고 마명대로 요번 경주 대가리 왔습니다 자 6번마 1단 고는 대가리인데 자 이 1단 고를 놓고 자 1번 전승대기 3번 천하군자 5번 엄부랑진 10번 남성 4마리가 팔리죠 그죠 4마리가 팔리죠 이 4마리 중에 두 놈은 가차없이 날립니다 두 놈을 가차없이 날리기 때문에 6번 1단 고를 놓고 주력 한 방 방어 방어 한 방 딱 떨어집니다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력으로 꽂히면 짭짤한 준 상한가가 되겠죠 4마리의 마필이 엇비슷하게 팔리기 때문에 두 놈을 꺾어내면 나머지 두 놈 갖고 때리고 바치기를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두 방 이상 가면 남는 게 없겠죠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제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일경주부터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제주 일경주 배팅 자금 만들고 들어가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제주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제주경마는 다음 3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승부예요 제주 첫 번째 메인승부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인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서부역을 이소연 기수가 직전 경주 2차계 입상으로 성공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서부역을 보면 여러분들 반갑죠 자 우리 7번 3다 최강의 5번 서부역을 완짱으로 갖다가 13.5배짜리 주력한 방으로 때려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9번 푸른장군의 3쌍까지 3쌍이 한 120배인가 나왔죠 아주 기분 좋게 상한가 때렸던 8번마 서부역을 직전 경주 잘 띄워줬는데 자 이번에 덕분에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부담 중량이 서서히 올라가서 57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 게이트도 좀 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8번마 서부역을 이 대가리로 팔리는 3경주 이 때문에 서부역을 저는 부러질 수도 있겠다 의심을 하는 마필이 8번마 서부역을 이다 직전 경주 이빨 갖다 댔다 직전 경주 이빨 갖다 댔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으로 밀려서 전개가 꼬일 수도 있겠다 7 8번마 서부역을 뒤로 돌립니다 자 요거는 뒤로 돌려놓고 자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봐야죠 자 1번마 탐마의 힘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초반에 좀 주춤하면서도 직선에서 끈끈하게 입장에 성공을 했던 놈이고 2번마 일사천리는 단독 선행 추라이가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3번마 웅진기상도 웅진기상도 양민재 기수이긴 합니다마는 직전에 착차가 착수는 칠착이었지만 착차가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3번마 웅진기상 4번마 백두정복 역시도 김원공기수 단독 선행으로 승군전이지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8번마 서부여걸은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고 9번마 수상공주도 직전에 슬금슬금 나가면서 선행가서 버텼던 그런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외곽에 11번마 사무사 선행권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뿌옥뿌옥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배당짜리 마필도 11번마 시무사다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입상 가능성에 도전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8번마 서부여걸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라박스가 딱 걸린 제주경마 첫번째 메인승부다 자 8번마 서부여걸의 인기 1위 너무 믿지 말자 자 달라박스에 완짱 안화짜리로 붙여가지고 한방 노리고 있는 제주 삼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딱 걸리면 이건 또 무조건 상한가죠 자 제주 삼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자 달라박스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자 걸리면 이건 무조건 한구라 때리는 경주 이 때문에 자 꼭 현장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구라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육경주 입니다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요 삼경주와 육경주가 메인인데요 자 오늘 두번째 메인 육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고요 핸디캡 레이팅 80점 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딱 걸린 아나짜리 한놈 직전경기에 완전히 잡아채고 생쇼를 한 놈 한 놈 안 팔리는 안 팔리는 놈 한 놈 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에 갖다 바르는 두번째 최대 승부 자 육경주 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범마 장타왕 대가리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직전경주는 상대가 셌죠 개포일락의 초능력 외곽 게이티기도 했고 자 외곽을 돌면서 늦추입 삼착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았어요 자 최근 연속 삼착으로 자 스타일 국인 김홍건 이가 자 이번 경주는 야물게 갖다 때리고 올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범마 장타왕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 후차게 한방 찍어먹기 하나짜리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자 오범마 장타왕을 대가리로 놓고 이번 경주는 쉴 수 없겠다 오범마 장타왕의 선취입 먹힐 수 있는 그런 천성이기 때문에 자 오범마 장타왕을 믿고 자 문제는 19번마 멘탈입니다 9번마 멘탈 이거 데뷔전부터 우리 때려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벌써 3군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9번마 멘탈 자 이번 경주 얘네 둘이 데끼리가 가는데 자 9번마 멘탈 최근 뭔가 한타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박성광 이가 계속 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2위 인기 3위 인기 1위 그죠 우리가 요거 7월달에 멘탈의 양대산 때려먹을 때 짭짤하게 때려먹었는데 그 뒤로 계속 부러지고 있어요 요번 경주 부담 중량도 51km까지 떨어지면서 부담 중량도 51km까지 떨어지면서 박성광이 같아서 또 댁길이가 갑니다 자 요거 불안한 댁길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요 5번마 장타왕을 놓고 5번 장타왕을 놓고 직정경주에 생쇼르란 놈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잘 안하죠 직정경주에 생쇼르란 놈 잡고 늘어진 놈 하나 배당도 통통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이거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예요 뭐 정상배당은 한 10배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또 조철의 메인승부 또 걸리면 완짱짜리 걸리면 배당이 또 추풍낙엽으로 떨어집니다 앵간이 떨어지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5번마 장타왕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안화짜리 찍어먹기 한방 제주 6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딱 걸렸어요 자 6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 마지막 승부처 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20점 짜리 펼쳐지는 제주 7경주 입니다 1200 1200 인데요 직전경주에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4번마 4상 최강 또 인기 1위 당연히 팔리겠죠 2연승 때리고 좋은 모습 보이다가 직전경주 부담 중량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착차는 별로 없었지만 부러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4상 최강 이죠 자 이번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분명히 이거 조천의 눈까리가 삐지 않았다면 이 4번마 4상 최강이 전되지 올 대가리입니다 자 과연 얘 이길 놈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상 최강을 이길 역상 법 역상 까지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 4번마 4상 최강에 물론 한 방으로 일단 때려야 되겠지만 요게 부러지면 또 배당으로 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7경주 달라박스 달라박스 승부로 마지막 경주로 지정을 해봅니다 자 4번마 4상 최강이 꺾어져 주면 자 마지막 승부처까지 우리가 달라박스 배당으로 노리면서 먹을 수 있는 경주가 제주 7경주 달라박스 승부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입니다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한구라 때려 드려야 되는 성탄절 이분날 일단 23일 금요경마에서는 한구라 두구라 해드렸는데요 자 24일 토요경마도 여러분들께 연속 승리를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과천 2 4 5 8 9 제주는 1 3 6 7 그중에 메인 승부 과천이 5경주 8경주 9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늦게 뭐 새벽도 괜찮으니까요 일찍 입금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조철스타일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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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자 좋아요 엄지척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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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